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위대한 코치 조누든 감독의 성공코칭 기략 올바른 판단력에 관한 내용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략은 문제를 풀 때나 도전을 만났을 때 기지와 적절한 판단력 상식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삶에서 만나게 되는 시련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과 어려운 상황이나 발명 창조 사상 종합 평가 분류 관찰 그리고 해결책을 분석하는 것과 관련된다. 기략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이끌어내는 능력이다. 나는 장애를 극복하는 데서 또한 특별히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찾는 데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느낀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기략을 많이 사용한 때는 내가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인디애나에 있을 때였다. 나는 육상부 감독이자 농구부 헤드코치자 야구부 헤드코치자 선생님이며 대학원생이었다. 내 삶은 마치 tv쇼에 출연한 접시 돌리는 사람과 같았다. 그는 모든 막대기 위에 접시들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무척이나 열심히 접시를 돌렸다. 내가 이 모든 일을 균형을 맞추어 잘하기 위해서는 기략이 풍부해야 했다. 그때가 나의 기략을 발휘해야 하는 처음 상황은 아니었다. 퍼듀 대학의 농구선수이자 학생이었을 때에도 기략을 발휘해야 했다. 나는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퍼듀 대학과 시카고 대학의 미식축구 시범경기 때 샌드위치와 캔디바 그리고 과일들을 팔았다. 나는 또한 밴드부에게 5핀을 팔기도 했다. 퍼듀 대학에서의 마지막 2년간은 우리팀 홈경기 농구 일정을 프린트해서 팔기도 했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러한 정신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부른다. 난 단지 이것을 기략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나는 우등생이 되어야 장학금을 탈 수 있었기 때문에 모범적인 학생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다. 나는 밤에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그때는 모두가 공부를 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소란하게 하고 말을 걸거나 어울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나는 계획을 바꿔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엔 아무런 방해가 없었기 때문에 더 짧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전에는 4시간에서 5시간 걸리던 일을 2시간에서 3시간 내에 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잠도 더 잘 수 있었다. 그것은 도움이 되었고 참으로 기발한 결정이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었을까 의아해질 때가 있다. 아마도 몇몇 일들은 매우 잘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 그때는 내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순간들 중 하나였다.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결과가 성공의 척도가 될 수 없으며 중요한 것은 성취를 위한 노력을 쏟아부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UCLA에 왔을 때는 마치 휴가를 얻은 기분이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단지 농구 감독일 뿐이었으니까. UCLA에 있던 중에는 시합이 없었을 때 경기를 다각도로 깊이 있게 연구하고 다음 시즌을 준비할 때가 가장 좋은 기략의 시간이었다. 그러한 노력들 덕분에 나는 탁월한 게임 연구자가 될 수 있었다. 적용 포인트 그 때로는 창의적이며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시각이 필요하다. 문제를 풀기 위해 창의적이며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사고를 사용해야 했던 때가 있었는가. 문제의결의 키는 무엇이었는가.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남TV. 오늘도 여러분의 기략이 넘치는 기억과 정신으로 주도하는 삶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조커 카드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